농구화를 가질 수 없어 농구화를 그리던 나는 농구화를 많이 가진 일러스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뭘 그리냐구요? 상상 속 여자친구 그래서 요즘에는 꿈에서도 그립니다 요 강아지는 쌀밥이라고 합니다 배고파? 수입이 없던 시절 쌀밥이 먹고 싶어 이름을 쌀밥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쌀밥 먹냐구요? 건강이 최고라 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잡곡밥을 즐겨 먹습니다 나는 어떤 새끼일까? 무슨 새 꿈을 꿀까? 사랑하는 여성 사랑하는 여성 또는 그 끝에 감사합니다.